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요새 아예 말로 원 허구정은 것도 하고 에너지가 넘쳔 좋구다 그 에너지를 실 때 써야될건디 주로 타현미식어 허구정은디만 그 힘이 나눠난 극의 옷을 조드라짐은 희염수다마는 그야도 아방은 젊어수다 신영어로 에너지어 미식어 남신 칠임장사입나 에너지어 미식어예요 아 물 맞을 체래 물 맞으래 가고 기사를만 눈 오면 눈 구경 가고 거는 건 우리 저 니게 말 맞자기나 팽범한 거 아니라무사 팽범이나 마나 그것도 점 일을 허멍 미신 휴갈 가고 점 일을 허멍 미신 휴식이여 미식어예 허이사 그게 닮아 뱀즈 큰거주 아방사 점 어디 오목만 아님 주 1년 365일 휴가 보내는 어른아닌 꽉이 근데 또 미식어 어디 휴가여 놀래여 멍 아이고 가고 점을 아방 어디 물 맞으래도 가고 건 1년 365일 내난 그자 휴가 된기만 살아도 좋수다게 미신 말만 하면 자우라지는 소리로 그자 패탁패탁 계란이나 이것들 저 광빈이 낸 뭐 연락 둬서 아이고 가네 미신 연락 말일까게 직장에서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쯤인 이제 승진해 놓고 가히 의심인 일이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 뜨다게 곽은이은 서못 아이들도 방학이고 난 여름 이거 휴가라도 바당 어디 아이들 도랑 가진 허이도 가해가 출근을 안 해 놓으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보 난 곽도 못하고 곽도 못해온 아들도 서못 그 며느리 일정이 마청 점 휴가라도 바당 어머니 아버지 모성 어디라도 댕겨오고 정헤이도 곽 못해온 주다하면 곽만 앞서면 전 나오라 십대다게 그 주씨 닮은 건 그자 각시한 뒤토라자 아이고 아들이여는 게 남겨면 덕대만큼 큰해 쭈은 에에 고람식아야 에에 나마나 아방간에 사는 거 봄이냐 점 요새 아이들 부지런하게 사람 쓰다게 며느리도 그거 아이들 키우멍 그 출근허형 아치기강 어두근 부정까지 일러고 점 어떤 걸 때분한 야근도 하는 거 담고 요샌게 점 두가시나가 벌지 아니 놈이나 아이들 공부시기미나 이거 살아가메 이거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누난 이 두가시 일을 아니오면 댐수각에 다 덜라간게 두가시 벌음죽이 뭐 옛날엔 두가시 벌기름 다 이 혼사름만 버너도 쓸만이 많습니 다 사라져 아이고 옛날 어느새 콩죽 썩먹어난 말 허지도 맙소게 그 뭐 웃게 요새게 저 어멍들도 다 그저 아방들 못지 않여게 공부 돌러고 능력들 과충고 그거 발위 어멍 사라사 점심 집에서 살림만 어멍 살마리꼬게 아이고 난 며느릿인데도 너 돈돈 돈도 필요한 직장 된 겸쯤은 너 그 대학고장 졸업하고 그 공부해 놓은 거 그거 다 사회 위망시구 네 능력 발휘하라 난 원 가위 원 직장강 돈하영 벌어보는 좋은게 아니고 가위 능력 발휘하는게 난 원 지꺼집니다 이게 아이고 나 원 이 애창달 머시믄 난 이해를 못해 난 원 집에서 먹고 놀라는게 젤 좋은디 미신 고찌들들은 일달 해 나 원 그리 속옵저를 와 돈도 벌고 그 돈으로 그냥 참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걸로 그냥 인역 허구정한 것도 하고 능력 발휘하면 그 뭐는 거 미신 고 난 그냥 요새 아이들 참 두 가지 일로 난 참 안타까운 건 그 살림도 하고 일도 하잖아 난 얼마나 대염시구 그 생각하면 난 그것 때문에 며느리 신대 옷을 미안해지는 거죠 원 일허질 직장에서 부르는 동안 그자 미신 고인 해지 마랑 땡기라네 수다기 땡기라네 왜 친애 아들 옷을 편안하게 해지 며느리 인내가 좋아 코사턱 하는게 아이고 코사턱이나마나 전 부모가 하염 손에 쥐형 아이들 신디 착착 미신 고인 해지 해줄 능력이 대염심이 난냥 미안해 아닐건디 난 아이들 신디 원 이준께 어선노난 난 그자 미안하고 그자 주지 못해 또 미안하고 그건 어멍이오다기 미신 착착은 놈마 우리 동네 중에 그 아들랄티 똘랄티건 착착 주는 서민이 어디있던 나한테 옷을 착착 줘봐라 아이고 야 봐 착착 못하고 촉촉이란 옷을 줘봐라 밀라뇨어멍 휴가가 켠 노래 부르는 아방도 원 전세계의 아방뿐이고 말을 잘해라 나 휴가가 케렸나 어디간 불리라도서 적성호 케라는 거지만 아이고 강 어디 좋은데 있거든 돈 내고 계곡이라도 강 그디 살아붓어게 남신 어디 도 딱 걸리나 그디가 나갈 회사하나 정신 틀려버렸나 안덕계곡을 가면 어디 돈 내고 계곡 강 살아붓어 왜 계곡들에만 날리냐 저 얼른 바닥 놔둬 이러는 것도 안 됐어야 돼 그 시즌이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